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오늘도 수채화 기초강자로 돌아왔어요. 오늘 사용할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면 종이는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인데요. 캔손 헤리티지 중목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감, 이즸로 미션 실버 고체 물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물감은 원래 12색 구성으로 나오는 팔레트인데 여기에 4개를 추가해서 이렇게 16색 팔레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사용할 붓은 이 두 가지 붓, 라파엘 803, 2-0 그리고 이 작은 붓은 세필붓으로 쿵브러쉬 4호를 이렇게 사용해 볼 거예요. 꼭 이 붓이 아니더라도 둥금붓 하나 큰 거 하고 그리고 세필붓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그려볼 그림은 은하수가 아름답게 펼쳐진 그런 밤하늘과 바다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그림의 크기를 정해서 이렇게 테두리에 붙여줄게요. 이거 할 때 물론 간격도 중요한데 수평으로 맞춰서 붙여주셔야 나중에 그림이 이 여백하고 같이 그림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삐뚤어집어 보이는 면은 약간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수평을 잘 맞춰서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오늘? 약간 더 한번 뗐다가 이 목브러쉬 이 큰 붓으로 하늘 배경을 먼저 칠해 볼 거예요. 밤하늘 중에서도 푸른 밤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은 위쪽에 좀 진한 바람으로 칠하고 점점 내려오면서 이 아래쪽에만 살짝 어떤 여명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밝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톤 변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칠할 가장 진한 어... 좀 남색 그런 색을 한번 찾아 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더 많은 색으로 구성된 물감을 사용한다면 음... 프러시안 블루 그 정도 색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프러시안 블루도 조금 파란색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거기에 인디고를 살짝 섞어서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지금 세루리안 블루하고 울트라마린 블루 이렇게 두 개의 파란색만 있어서 여기에다가 블랙이나 이런 바이올렛을 조금 섞어 보면서 색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섞어 주고요. 여기에 블랙을 먼저 섞어 보면 이렇게 바로 약간 인디고 색이 바로 나오죠? 너무 어두우려나 조금 더 파랗게 꼭 어둡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오늘은 약간 파란색깔 밤을 한번 칠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어둡지 않게 파란 쪽에 좀 가깝게 이렇게 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모자르지 않게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이 위부터 한 이 정도까지 3분의 1 정도까지는 칠할 양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해요. 물을 좀 넉넉히 첨가해 가지고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없으면 붓자국들이 너무 많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넉넉히 해주시고요. 그럼 한번 칠해 볼게요. 약간 더 파랑을 섞으면서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좀 너무 청색 느낌이 이제 싫다면 여기에 이 초록색 녹색을 살짝 섞어 주시면 또 이런 남색 느낌으로 또 바뀌거든요. 음 남색 느낌이 나죠? 약간 물을 좀 더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슥슥 칠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울트라 마린하고 이 비리디안 이 녹색 청록색을 섞어서 이 정도 색 만들고요. 이렇게 이어지게 계속 칠해 볼게요. 이렇게 이어지게 계속 칠해 볼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부칠을 해주면 되니까요. 이 아래쪽에 아주 밝게 거의 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긴 다시 칠할게요. 자국이 남지 않게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고요. 세로리한 물로 하고 올드라마린 섞어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닦아내듯이 왼쪽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마르기 전에 한 번 더 칠해줄게요. 한 번 더 칠해줄게요.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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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밤을 한 번 칠해봤고요. 여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은하수를 표현해줄 건데 지금은 좀 많이 젖어있으니까 여기 좀 마르는 동안 이 아래쪽 여명 약간의 붉은빛을 살짝 넣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렌지색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번지게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칠해놓은 부분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이 아래쪽은 이제 바다를 칠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붓자국만 없어지게 그냥 이렇게 물칠만 한 번 해놓고요. 그리고 음... 조금 따뜻한 느낌이 이 파란색이 워낙 차가우니까 약간 어... 주황보다 좀 더 노랑빛을 여기 카드룸 옐로우 카드룸 옐로우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노랑빛을 좀 넣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노랑빛을 넣어주면 좀 차가운 파랑하고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너무 차갑지 않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다시 주황을 해서 조금 진하게 이렇게 그리고 음...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먹구름도 마르기 전에 그려주면 좋은데 붓을 작은 붓으로 바꿔주고요. 아까 사용했던 이 진한 파랑보다 더 어둡게 약간 검은색 회색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작은 붓으로 바꾸면 이 물을 머금는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붓으로 바꿔줬고요. 근데 이제 밑에 물이 얼만큼 이제 말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번지는 편인데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도 그냥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먹구름이 이 아래쪽에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밤이 내려왔는데 이쪽은 아직 하늘이 보이는 빛이 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조금 말린 다음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살짝만 이쪽은 좀 말린 다음에 해볼게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 위쪽에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지금 좀 더 기다려도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을 많이 발라놓은 상태라 그러면 그냥 이 붓으로 이렇게 그냥 물만 딱 묻힌 상태에서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좀 물을 덜어내고 이 붓으로 은하수 형태를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번져요. 요거보다는 물이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번져도 예쁠 것 같거든요. 지금 물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어떤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밝은 흐름이 생겼죠? 이게 끝은 아니고 나중에 하얀색 물감으로 별들을 뿌려줄거예요. 그러면 더 그런 느낌이 더 잘 살 거예요. 이대로 말리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 아까 그리던 이 먹구름들을 그려볼게요. 지금 좀 많이 말랐는데요? 완전히 이 수평선 이 부근에 이렇게 구름들이 모여있는 약간의 주황색 지금 붉은빛이 구름에도 살짝 이렇게 비치겠죠? 반사되겠죠? 그런 느낌을 조금 내줄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말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과하게 번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요것도 다 말린 뒤에 한번 잘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마르는 동안 이 아래쪽 바다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음... 수평선을 설정을 일단 해주는데요. 한... 요 정도에... 이렇게 돌볼 필요는 없어요. 바다에 뭔가를 그리진 않을 거라서 지금 한... 이렇게 수평선을 잘 그려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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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평선의 위쪽으로 낮게 이렇게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늘과 수평선 경계를 이렇게 한번 나눠줘 볼 거거든요. 구름을... 구름이 이렇게 쫙 수평선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살짝 진한 색을 이렇게 한번 더 칠해서 슥 번지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너무 일정하면은 좀 심심하니까 여기에 좀 더 진하고 여기는 좀 덜 진한 그런 차이를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좀 검정을 좀 써주고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해줬고요. 아래쪽에 이제 바다 부분은 약간 음... 위에가 파랑이니까 이쪽은 좀 회색 느낌으로 칠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무채색 느낌으로 지금 이 파랑색에 이런 브라운, 갈색 계열을 섞어주면 이렇게 회색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검정을 섞었을 때보다 더 회색의 뿌연 느낌을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따뜻한 느낌의 회색인데 약간 나는 좀 차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바이올렛을 섞으면 딱 보시면 차가운 회색으로 바뀌죠. 요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요정도로 한번 칠해볼게요. 어울릴까? 약간 보라를 조금 더 넣어서 보라에다가 요색을 살짝 섞어서 물을 좀 더 하고 거의 물이죠? 이런 물로 위쪽에 살짝 이렇게 남기면서 칠해주시면 어떤 물결의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쪽은 좀 진하게 진하게 한번 칠해줄게요. 이렇게 은은한 색에 바다를 칠해봤어요. 밤바다 색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말랐을 때 약간 진한 색으로 물결을 조금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때는 거의 검정색을 좀 사용해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별을 뿌려주는 것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좀 번지고 어느 부분은 안 번지고 해도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 화이트 물감을 사용해서 별을 표현해 줄게요. 이왕이면 그냥 이 하얀색 이 자리에다 한번 이렇게 조금 덜어내고요. 이 작은 붓으로 근데 물감을 뿌리다 보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칫솔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그거는 손에 다 묻고 칫솔을 이렇게 문질러서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작은 붓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찍어주는 거죠. 한 땀 한 땀 이렇게 별들을 찍어주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크고 작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뿌리는 거 말고 찍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화이트 물감을 일단 그냥 사용하면 너무 이게 농도가 진해서 모양이 잘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붓에 있는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약간 농도를 적당히 만들어줘야 돼요. 요정도로 제가 요정도로 했고요. 그러면 이 은하수 있는 쪽이 아직 좀 덜 말랐으니까 이 바깥쪽 붓도 좀 아하 근데 이 붓도 조금 큰 편이네요.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덜어내고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크게 찍힐 때는 붓에 머금은 물감 양을 적게 해주면 더 작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은하수 이쪽 이 모양 안에는 좀 더 많이 이쪽을 중심으로 좀 별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으aks. 으aks. 1분. 으 fut. 으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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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좀 꽤 많이 찍었는데요.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쳐서 자연스러운 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뿌려주면 무작위로 뿌려지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손으로 찍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붓으로 하니까 아까 붓붓으로 찍은 것보다 더 작은 작게 이렇게 점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만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빛이 있는 쪽에는 별이 안 보이게 이 부분 약간 바다도 조금 어떤 빛이 이렇게 물이니까 어떤 빛이 반사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계 부분에 포인트를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쪽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해주고요. 중간에도 이렇게 아주 잔잔한 밤의 밤바다 아주 잔잔한 밤바다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누나수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즐겁게 그려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